요즘 시네마틱한 보정의 영상을 만드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이 많더라구요 저번에 제가 포토샵으로 필름 촬영한 것처럼 바꾸는 강좌를 올렸었는데요 오늘은 사진이 아닌 영상으로 내장된 기능들이 아닌 플러그인을 통해서 간단하게 영상을 필름으로 찍은 것 같은 시네마틱한 효과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용한 플러그인은 디엔서 프로이고 사용할 프로그램은 프리미어 프로 24.5 버전입니다 디엔서 플러그인은 유료 플러그인이구요 이렇게 날짜를 3달, 6달, 1년 짧게씩 사용하는 것도 있고 아예 평생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어요 가격이 좀 나가지만 한 달에 무료 사용이 가능하니 한 달 정도 무료로 사용해보시고 구매를 결정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디엔서 사이트에 오면 제가 사용한 프리미어 프로 애프터 이펙트용 플러그인뿐만 아니라 웬만한 동영상 편지 프로그램이나 이런 다빈치나 파이널컷 같은 것도 있고 포토샵, 라이트룸, 어피니티, 포토 얘는 뭔지 모르겠네요 사진 편지 프로그램도 웬만한 건 다 사용이 가능하고요 또 이렇게 컴퓨터뿐만 아니라 모바일에서도 앱스토어에서 다운받아서 아이폰이나 아이패드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요 저는 이쪽에 어도비 애프터 이펙트랑 프리미어 프로 플러그인으로 사용을 해볼 거구요 원하는 구매 기간을 선택을 하시고 OS도 선택을 하시면 다운로드 누르면 바로 다운이 됩니다 압축 풀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프리미어 프로에서 작업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미리 영상 두 개를 올려놨는데요 영상에 바로 디엔서 플러그인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위쪽에 어드저스먼트 레이어를 만들고 그 레이어에다가 플러그인을 적용하는 게 작업이 편해요 왜냐하면 저는 지금 영상 두 개만으로 할 거긴 한데 보통 영상을 만들 때는 영상 한 개로만 작업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예를 들어 브이로그 영상이나 뭐 여행 가서 매일 찍은 영상이 여러 개가 있고 그걸로 작업을 할 텐데요 영상 하나하나마다 효과를 넣다 보면은 이쪽에 하나 효과를 주고 그 효과를 다시 또 복사해서 다른 영상에다 또 붙여놓고 또 붙여놓고 하다보면은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걸려요 그래서 영상은 아래 이렇게 쭉 쌓아두고 그 위에 어드저스먼트 레이어를 만들어서 이 레이어 쪽에다가 효과를 주면은 아래에 있는 모든 영상이 한 번에 효과가 들어가니까 시간을 절약할 수가 있어요 어드저스먼트 레이어를 만드는 방법부터 얘기를 하자면 이쪽에 프로젝트 창에서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New Item Adjustment Layer를 클릭을 해줍니다 그러면 지금 설정된 영상과 크기가 똑같은 세팅이 자동으로 뜨는데요 그대로 OK를 눌러 줄게요 그러면 이렇게 프로젝트 창에 어드저스먼트 레이어가 하나 생겼는데 얘를 드래그해서 이쪽에 시퀀스 창으로 불러와 줍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짧으니까 영상의 길이만큼 늘려 줄게요 이 보정 작업은 영상 컷 편집이 모두 끝난 후에 한 번에 하시는 게 편하겠죠 지금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영상이 뭐 똑같은데요 플러그인을 넣는 방법은 이쪽에 이펙트 창에서 돋보기에 DEH까지 눌러주면은 이렇게 디엔서 프로가 나옵니다 얘를 또 드래그해서 얘를 또 드래그해서 이 어드저스먼트 레이어 쪽에 가져다 대면 이렇게 플러스 버튼이 뜨잖아요 이때 딱 손을 놔줄게요 자동으로 플러그인이 들어갔는데 눈을 꺼서 플러그인이 들어가기 전과 후를 비교를 해볼게요 벌써 약간 느낌이 살죠 이 위쪽에 이펙트 컨트롤 창에서 세밀한 조절이 가능한데요 한번 하나씩 조절을 해볼게요 이렇게 되게 메뉴가 많은데 하나씩 다 눌러보면서 해보는 것도 재밌겠지만 저희는 간단하게 바로 효과를 줄 수 있는 것부터 해볼게요 먼저 봐야할 곳이 인풋인데요 여기 처음에 있는 이 소스를 보면 기본은 이렇게 렉709로 되어 있어요 이게 디엔서 프로에서 기본으로 제공하는 소스이고요 저는 보통 그냥 갤럭시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찍다 보니 이쪽은 기본으로 디엔서에서 제공하는 걸 쓰고 있는데 카메라로 영상을 찍으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여기에서 어떤 카메라로 찍었는지 선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얘를 눌러서 이 츄즈 카메라를 클릭을 하면 다양한 카메라 종류를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카메라로 찍으신 분들은 이쪽에서 본인이 촬영했던 카메라를 직접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아래쪽은 색감들을 보정하는 건데 마지막에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필름을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저도 이런 카메라의 세 개를 잘 모르지만 필름도 종류가 엄청나게 많더라고 하더라고요 또 필름마다 찍었을 때 느낌이 다르고 근데 만약에 이걸 필름을 진짜 하나씩 사서 촬영을 한다면 굉장히 고가의 돈이 들겠지만 요즘은 이렇게 플러그인으로 다양한 필름으로 찍은 듯한 영상으로 보정할 수 있다는 게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여기서 또 하나씩 눌러보면서 영상의 색감을 보면서 결정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첫 번째에 있는 예로 한번 클릭을 해봤는데 플러그인을 넣기 전이고 넣은 후인데요 이 차이가 확연하게 느껴지죠 필름이 정말 많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씩 클릭을 해보면서 어떤 스타일이 제일 나은지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쪽에 푸쉬해서 발을 내렸다가 올렸다가 하면서 색감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저는 뭔가 붉은 것보다 아래로 내려서 약간 푸른기가 돌게 해볼게요 고정 전과 후입니다 아래의 필름 디벨로퍼를 보면 우선 이 Enabled로 되어 있는 거를 체크를 해줘야지 수치를 변경했을 때 영상이 바로 효과가 들어가고요 얘를 이렇게 보면 약간 색상이 진해지면서 어두운 부분들을 뭉개주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이렇게 위에 있던 구름까지 싹 사라지는 이쪽도 보면 어둡네요 저는 살짝만 줘볼게요 얘는 밝기 조절 약간 색이 많이 빠지는 느낌을 주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채도가 내려가고 색감이 많이 빠지는 좀 칙칙한 느낌의 사진을 좋아하는데 오 이거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컬러 부스트 위에서 빠졌던 색감을 다시 확 살려주는 느낌이 드네요 빼면은 좀 거의 흑백 느낌으로 좀 분위기가 사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다양하게 엄청 많은 조절값들이 있는데 이걸 다 하나씩 효과를 보여드리기보다는 제가 사용하기에 편했던 것들만 한번 알려드릴게요 어떤 프로그램이든 효과는 정말로 많이 들어가 있지만 막상 또 사용할 때는 그렇게 전부 다 쓰는 건 아니더라고요 이쪽에 저 프린트를 보면 기본은 이렇게 리니어로 되어 있긴 한데 다른 것들을 선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프린트할 때 어떤 느낌이 나는지 그 프로필을 선택을 하고 아래쪽에서 또 세밀한 조절도 가능하고요 시대온 필름 로그를 먹이니까 제가 아까 했던 효과들이 다 그대로 사라진 것 같아서 원래대로 돌려볼게요 그리고 컬러 헤드에서는 색상별로 옐로우 블루톤, 마젠타 글톤, 그림자나 중간이나 하이라이트 이런 것들을 다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필름 그레인 효과가 이 디엔서의 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선 이렇게 이네이블 클릭이 된 상태여야지 효과가 들어가고요 원래 이렇게 좀 깨끗했던 영상인데 이 필름 그레인을 딱 넣으면 이렇게 좀 자글자글한 이런 그레인 효과가 들어가서 영상이 되게 분위기가 있어지더라고요 이게 프리미어 프로에서 기본적으로는 그레인 효과가 없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좀 자글자글한 그레인 효과를 주려면 이런 느낌의 텍스처를 위에 가져다가 합성하는 느낌으로 했어야 했는데 디엔서 플러그인은 한 번에 이렇게 효과를 줄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뭔가 딱 옛날 느낌도 나고 그리고 이 할레이션은 영상에 빛이 있다면 그 빛 부분을 더 강조해주는 효과인데요 제가 지금 가져온 영상에서는 빛 부분이 없어서 디엔서 사이트에 있는 걸로 예시를 한번 드려볼게요 이렇게 지금 빛이 있는 부분에 이 할레이션 효과를 적용하면 이렇게 환하게 빛이 들어온 거를 볼 수가 있어요 빛이 번지는 건데 뭔가 옛날 영화 느낌을 낼 수 있는데 좀 최적한 효과인 것 같아요 우리 아래 이 블룸 효과는 사용을 했을 때 조금 이렇게 뿌옇게 효과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뭔가 무한적인 느낌을 내고 싶을 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필름 데미지는 진짜 옛날 영상들 보면은 딱 재생하고 있는데 뭔가 탁탁 튀는 듯한 느낌이 나는 그런 게 있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막 영상이 자글자글하게 튀는 느낌을 내주는 효과이고요 8이나 16이 좀 눈에 잘 보이고 아래쪽으로 가면은 별로 가끔 가끔 보여주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여러 효과들을 만져봤는데 이번에 이렇게 효과를 준 게 마음에 든다 다음에도 쓰고 싶다 하시면 이렇게 맨 마지막에 럿 제너레이터라고 있어요 얘를 클릭을 해서 익스포트 럿을 하면 나만의 럿을 만들어서 저장을 해줄 수도 있어요 효과를 주기 전과 후의 느낌입니다 완전 완전 다르죠 전 이런 게 참 영상 편집의 묘미인 것 같아요 영상 컨셉에 따라서 이 플러그인 하나만으로도 엄청 다양한 느낌의 작업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디엔서 홈페이지에서 한 달 무료 체험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혹시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제가 고정 댓글에 10% 할인 코드를 넣어두었으니까 적용하시면은 10% 할인된 금액으로도 구매하실 수 있어요 지금까지 디엔서 프로 리뷰 영상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재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